에이! 이거 친구인데 며칠 전에 시련을 다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위로도 해주고 기분도 풀어줄 겸에서 데리고 나왔죠, 뭐. 그랬구나. 되게 의리했으시다. 아유, 의리는요, 무슨. 친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, 뭐. 아, 근데 우리 이렇게 술만 마시니까 좀 심심하지 않아요? 우리 게임할래요? 이미지 게임 어때요? 어, 좋죠. 그 게임은 저도 알아요, 저도.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. 자, 모두 젓가락 드시고. 아유, 의식아. 자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자, 여기서 제일 착할 것 같은 사람은 하나, 둘, 셋. 뭐야, 저요? 제가 그렇게 착해 보여요? 그냥 인상이 너무 좋으시길래요. 아무튼 걸렸으니까 빨리 마셔요. 그러자, 뭐. 아, 의식이도 나름 착한데. 아, 의식이도 나름 재밌는데. 그럼 이제 제 차례죠? 여기서 제일 재미있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, 둘, 셋. 뭐예요? 또 저예요? 아, 진짜. 우식이도 나름 재밌는데. 자, 마실게요. 난 재밌는 남자니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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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그럼 이제 제 차례죠? 뭘 물어볼까? 아, 이 중에 자기 이상형은? 야, 무슨 그런 질문을 해? 아, 뭐 해? 재밌잖아. 자, 자. 하나, 둘, 셋. 저 피곤해서 먼저 좀 쉴게요. 야, 김호아 너 왜 그래? 야, 김호아. 김호아! 하하. 갑자기 왜 저래요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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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